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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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선석구라고 아세요? 몰라요 이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저랑 동갑입니다 1983년 2월 7일 남자에요 신작업할 때 이 사람이 하기 전에 두가지 일을 가지고 있었네 이분이 두가지 일을 하나는 배우길은 나의 부업 자기 직업이 따로 있었네 내 영적으로 그러면서 재작년 운이 배우길로 들어오는 운을 말하는 거에요 재작년 2년 전 3년 전부터 아마 작품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작품에서 캐스팅 되면서 이 사람이 뜨게 보입니다 뜨게 보이면서 자기가 정말로 이 길이 본업으로 들어선 것 같아요 이분이 자기가 본업을 따로 졌고 배우길이 본업이 된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떴다고 방심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 잠시 잠깐 얼굴이 알려줬고 또 이미지도 되게 깔끔한 이미지 되게 깔끔한 이미지 되게 깔끔한 이미지로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뵌지는 텔레비에서나 유튜브에서 이 사람이 뵌 적은 없어요 근데 남편에서 되게 참 똑똑한 사주 어떻게 보면 탤런트 보다는 나란노 나라를 거느일 사주 나라를 거느일 사주 그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 내후년 수전에 또 한 번에 이분이 주연꽃으로다가 진짜 주연꽃으로다가 이분이 주연꽃으로 뜨지는 않았죠 아직 몰라요 저도 몰라요 내가 봤을때 주연꽃으로 뜨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주연꽃 못지않게 떠버린 것 같아요 이분이 연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뜰 일이 있는데 내년에 한 5월 6월달 이분이 그 연기를 한 번 다시 도전했을 때 그 연기 영화에서 이분이 다시 한 번 제기를 딱 치고 나온다면 이 사람 아까도 성함이 뭐라 그랬죠 손석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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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석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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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? 손석구야 손석구 손석구? 손석구 손석구 이분이 내년 6월달 되면 완전히 연예계에 자리잡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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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고생 많이 하시고 내년에 내년에 좀 고생 많이 하시면 내가 고생했던 씨앗은 불명히 거둘 일이 있고 그 대신에 이분을 떠올리면 왜 좀 연예계 쪽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좀 말을 안해도 내가 말을 아낄게요 그런 것만 좀 피해가시면 좋을 것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튼 향후 좀 좋아하신다 예 근데 내가 불명히 말했어요 연예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뭐 뭐 뭐 뭐 그게 있어 최악이잖아요 그쵸 이분이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십시오 음 불명히 그러면 스타가 될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쪽에도 이분이 정말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나쁜 그 기운이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기운만 잘 피해가시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만 안 한다면 어 뭐 우리 최불암님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큰 아니 큰 배우 아니 발음이 좀 이상하게 발음이 안 좋아요 원래 최불암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왜 최불암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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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아리라고요 아리라고요 최불암님 최불암님 이순재님 그렇게 높은 대선배님 같은 배우가 될 수 있으라 보고 한석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눈 땡그란 분 최민식 최민식 그런 배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